그러다 면 가수통 오, 여기있나요? 저 LP 가스통 했어요 LP 가스통도 저 옆에 안테나 같이 보이고 기둥에 다시 묶어서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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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했을 때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인데 머리 부분과 주위의 턱들의 혈흔이 피가 방자한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. 개가 한 4살 정도 됐는데요. 4년 동안 그 개를 키우던 주인이었습니다. 4년 동안 그 개를 키우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. 그래 맞네. 새끼들이 돈 앞에서 어미를 죽였어. 어? 이렇게 장애할 때 어딨나? 아, 나 미쳤어. 갑자기 구토, 설사 그리고 힘이 없는 그런 증상을 봤을 때 파보 바이러스 장염 의심을 해서 키트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. 접근하는 의료진한테도 마음을 쉽게 안 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뭔가 마음의 상처가 확실히 있는 친구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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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